오늘은 친환경 플라스틱을 집에서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알아봤어요. 플라스틱 대체대로 관심이 높아진 친환경 플라스틱 이 친환경 플라스틱을 집에서 간단히 만들 수 있다는 영상이 있습니다.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진짜 19명류한 영상이네요. 조금 더 똑똑한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을까요? 키보드 키캡을 만들어 보려고요. 2008년 올라온 이 영상에 지금까지 댓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말 가능한 건지 직접 실험해봤습니다. 영상에 나온 대로 전분, 식초, 글리세린, 물을 준비했습니다. 전분 한 숟갈, 물 네 숟갈, 글리세린, 식초, 각각 한 작은 숟갈을 넣고 가열했더니 끓기 시작하다가 투명하고 진득한 물질로 바뀝니다. 얇게 펴바른 뒤 이틀간 말렸더니 질긴 비닐 같은 모습이 됐습니다. 모양을 잘 만지면 그릇 같은 형태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전분을 글리세롤로 가소화시키면 수소결합력이 증가가 되면서 신데이티클립한 특성들을 발현을 해요. 상온에다 놔두면 수소결합력이 강화진 상태로 그대로 죽는 상태가 됩니다. 그게 플라스틱이라는 건가요? 생활성 플라스틱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큼 수준의 물성은 아니다. 욕말가루에다 넣어서 만드는 건 물에 쉽게 녹죠. 우유나 젤라틴으로 만든 것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젤라틴으로 만들면 물에 녹지는 않은데 너무 약하니까 이렇게 손만 뜨긋뜨긋한 손 이렇게 하면 우겨져요. 요즘 옥수수로 만든 생분의 플라스틱 많이 쓰던데 우리가 만든 거랑 어떻게 다른가요? 옥수수 플라스틱은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온도 200도가 넘어가는 온도에서 합성을 해서 만들어서 진일봉사 이런 것들도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토재가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건 아무 쓸모 없는 거군요. 그만큼 우리가 플라스틱에 대한 심각성을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거를 조금 더 줄여보고자 하는 노력이잖아요. 관심들이 가져지시면 나중에 연구자들로 가셔서 체계적인 연구를 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자원으로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렇게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 심지어 직접 생분의 플라스틱을 만들려는 노력까지 했다는 것에서 작은 희망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제 못 쓰는 거 확인했으니까 앞으로는 만들어보지 마세요. 그냥 영상으로 보시고 즐기시면 아주 편합니다. 끝